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옥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저는 장현옥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노맨입니다.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는 장현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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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강하시고, 장현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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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의 과정입니다. Auf der Partie habt ihr jemanden getroffen?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Beruf, ja, Arzt, auf korea nisch 저는 의사예요 독일 사람 독일 사람 wir silben bei der letzten silbe gibt es einen 받침 dann wird ihr hinzugegefegt ich schreibe so 받침 wenn es einen 받침 bei der letzten silbe gibt dann wird ihr hinzugegefegt und 의사 zwei silben bei der letzten silbe gibt es keinen 받침 dann wird ihr hinzugegefegt so 받침 wenn es keinen 받침 bei der letzten silbe gibt dann 예요 so 독일 사람 의사 nomen nomen i예요 oder 예요 so das ist auch sein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wenn der Sprecher und der Türker wissen, was das Subjekt ist, dann wird das Subjekt oft weggelassen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oder nur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미텐 베루펜 의사예요 저는 의사예요 뭐다? 의사예요 카인 맞침 의사예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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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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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요리사. 네. 가인받침 예요. 요리사예요. 저는 요리사예요. 선생님이에요. 네. 그치? 아니, 받침 뭐? 저는 선생님이에요. 네. 가수예요. 은행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네. 기자예요. 네. 기자, 저널리스트. 연구원이에요. 저는 연구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옥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이제 주택 이어 오시 포함. 안녕하세요. 저는 갸핫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예요. 투uren 가입이에요. I don't know if you are German, Western, Western, or Schweizer. Therefore I wonder if you are German or Western or Swiss. I ask you what? 독일 사람? Ostia 사람? Swiss 사람? 독일. 사람.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가수 가수예요 독일 사람 Bei den letzten silvestres gibt es einen 받침 I, E, O 가수 가수 Bei den letzten silvestres gibt es keinen 받침 So, wir schreiben I, E, Y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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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그래서, 그는 Frage Frage 독일 사람 가수 Nomen Nomen E예요 예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진짜? 가수예요? 진짜? 생각 독일 사람 둘째 예요? 예요? 없습니다. 아니요? 네네네 entweder mit dem Titel wie 선생님 oder 사장님 oder gar nicht aber ich weiß nicht ob er 선생님 oder 사장님 ist dann wie kann man dann könnt ihr nur 저기 요 sagen 저기 heißt dort und 요 ist höflich 저기요 so wenn ihr aufmerksamkeit von jemanden wollt dann könnt ihr 저기요 sagen 저기요 oder 선생님 ob er nicht 선생님 ist 선생님 ist ein höfliches Wort so das heißt ihr respektiert in so 독일 사람이에요 네 진지 돌체 야 오늘 소부액지 오늘지 독일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야 야 야 heißt 네 네 네 독일 사람이에요 네 독일 사람이에요 네 독일사람이에요? 네, 독일사람이에요. 가수예요? 네, 가수예요. 네. Oder 아후 예. 네, 예. 독일사람이에요? 네, 독일사람이에요. Beim Gespräch werde ich eine interessante Geschichte von jemandem. 아, 아, 넷. 네. 아, 넷. 네. 아, 넷. 네. 아,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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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네. 예. 네. Es ist zu laut. 예, 저 못 들리는 거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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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t hören. Ich habe nichts gehört. So, 네? Was er zu gesagt? 네? Yeah, einfach 네. So, 독일 사람이에요? 네, 독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에요? 네, 호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가수예요? 999 의사예요. 999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의사예요. 999 아니요. 가수예요? 아니요. 의사예요. 의사예요? 아니요. 저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요리사예요. 요리사예요? 아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가수예요. 가수예요? 아니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이에요? 아니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기자예요. 기자예요? 아니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에요? 아니요. 의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이에요. 저는 장현욱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비엔나 사람이에요? 아니요. 탈스부르그 사람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두어 가이드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이드 예요. 예요. 가이드 마침 예요. 샤오스 마이의 리드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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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